자 지금 이 추세가 뭐 좋게 흘러가고 있죠. 좋게 흘러가는데 HLB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뭐 9만원도 안되죠. 아직까지 그러나 HLB 생명과학은 벌써 지금 뭐 그 기준치를 넘어서 거의 뭐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자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지금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세력이 움직이는 상황이고 이 NDA 승인 신청 현황을 좀 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죠. 자 회사 차원에서 해야 할 게 뭐냐 지금 시점에서 좀 해줘야 될 것은 NDA 승인 신청에 대한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NDA 진행 현황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에서는 이게 이제 승인 신청이 바로 들어가 버리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번 4월 1일 전에 만약에 들어가 준다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아직까지 NDA 신청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꽁꽁 숨기고 있죠. 아직도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꽁꽁 숨기고 HLB 생명과학만 계속 밀어 올리고 있죠. 계속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생명과학만. 자 그리고 HLB는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지만 그냥 구실만 좀 보이고 있죠. 나도 올라간다.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락을 맞아서 조선일보 기자가 그렇게 때려서 맞았는데 그 맞고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상태죠.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생명과학은 상당히 치고 올라갔죠.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HLB 주주들에게는 수익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파동에서 수익을 크게 안 주겠다. 지금 이 정도 올라가 봤자 본전이죠.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이득이겠지만 지금 오랫동안 투자한 오랜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못 팝니다. 이거 못 팔죠. 그러니까 계속 꽁꽁 묶어 놓겠다. 이거밖에 안 되죠. 좀 끌어 올려 줘야 되는데 꽁꽁 묶어 놓겠다.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올라갑니다. HLB 생명과학을 올려야 되니까. HLB 생명과학을 올리기 위해서 HLB도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그런데 지금 NDA 진행을 진행 현황을 만약에 공유했다. 그러면 생명과학 재립이 켭니다. 생명과학 네가 대장이었어. 어디서 쫄병이 이렇게 네가 혼자 올라갔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공유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바로 HLB가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키맞추기를 넘어서 HLB가 더 치솟아 올라갈 겁니다. 결국 NDA 부분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 HLB 쪽으로 아주 강한 힘이 전달될 수밖에 없겠죠. NDA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단연 HLB입니다. HLB 생명과학보다도 HLB죠. 그런데 이 소식이 공유가 된다 그러면 얘는 그냥 그야말로 비상하겠죠. 그런데 이 소식이 안 나오고 계속 이제 꽁꽁 숨겨놓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HLB가 대장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니 너무나 높다. 그리고 지금 HLB에서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이 조선일보 기자를 고발을 해야 되죠. 지금 엄청나게 손실을 보게 만들어서 반대매매 당해서 바닷건에서 털려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반대매매에 털려나간 개인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참다 참다가 정말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털려나간 개인도 많겠죠.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 회사 차원에서 고발해야죠. 나와서는 안 될 소식이니까 그런 소식을 나오게 했으니까 이 조선일보 당연히 고발해 LH 사태도 지금 발생했죠. LH 사태가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불법을 금감원하고 금융위하고 금융위하고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금감원 또는 금융위, 조선일보 이런 쪽에서 뭔가 지금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LH 사태에 힘을 실어서 그대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상당한 지금 지지를 받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겠죠. 안 그래도 지금 이 공정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초분노라고 하죠. 극대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고발해서 나오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떠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증선이 또는 금감원, 자조심이 금감원니까 그쪽 부분이겠죠. 그쪽 부분. 그래서 아마도 금감원이 아주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선일보 쪽으로 슬며시 흘려가지고 확 끌어 내려버렸죠. 그래서 2조를 날린 상황입니다. 2조를 날린 거면 LH 지금 저거 땅 조금 해가지고 돈으로 따지면 HLB 하나만 하더라도 저 LH 사건 다 덮어버리죠. 금액으로만 따지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털린 투자자들은 지금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기자를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LH 사태하고 엮어가지고 금감원 한번 조사 들어가야죠. 조사하기 딱 좋죠. 지금. 한번 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게 불법으로 지금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왔을 때 조선일보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죠. 그리고 금융권에 대해서도 믿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죠. LH가 저 정도면 금융권은 도대체 얼마나 더 썩어봤을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을 다시 철저하게 조사해라 라고 여론이 완전히 여론몰이가 될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 검찰 조사해라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이제 회사에서 이런 분위기에 딱 진행해버리면 검찰 조사하면 줄줄이 이제 고구마 줄기가 뽑아져 나오듯이 조선일보부터 얘는 아주 쉽죠. 조선일보 기자 두드리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너 누구한테 봤는데 나오고 그럼 너는 어디서 봤는데 나오고 계속 계속 나오겠죠. 계속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 몸통이 나올 겁니다. 결국은 그 몸통이 결국은 여기서 매집한 세력들이겠죠. 여기서 매집한 세력일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매집한 세력들이 결국 몸통일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진영훈 회장 와이프까지 주식이 반대매매가 돼 버렸죠. 그 정도면 진영훈 회장이 여기서 울분을 터트려야 되죠.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고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고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NDA 승인 신청을 이제 지금쯤이면 오픈할 때도 됐죠. 이제 꽃도 폈으니까 벌써 3월 20일입니다. 이제 10일만 지나면 이제 3월이 지나고 4월달로 처벌죠. 그러면 NDA 승인 신청할 시기가 거의 다 다가왔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표가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HLB가 대장이 되겠죠. HLB 생명과학이 그동안에 너 열심히 이끌어 준다고 수고 많았어 하고 너는 이제 조금씩 올라가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HLB는 그동안에 많이 못 오른 부분이 이제 NDA 승인 신청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모든 악재가 해소죠. 모든 악재가 다 해소 되는 겁니다. 조사하고 있는 이 부분도 다 해소. 다 해소죠. 그렇게 되면은 NDA 승인 신청 들어가 버리면 이게 뭐 실패인데 성을 어쩌네 하는 부분이 명제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조사하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대장의 위용을 드러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이제 그 소식을 내줘야 되는데 과연 그 소식을 내줄까? 그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뒷꽁무늬만 쫓아가는 흐름이 전개가 될 거다. 그렇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생명과는 버리고 HIV로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근데 옹겨 타기도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지금 벌써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얘는 또 MOU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가볍게 좀 더 해먹겠죠. 좀 더 해먹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흐름이면 이번 주에 증선이 연기가 된다 그러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계속 계속 올라가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아주 좋은 호재가 터질 거고 그런 호재가 터지면 거래량도 더 크게 터질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HIV도 에너지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차원에서 HIV가 지금 대장을 잡는 흐름이 나오려면 그리고 대장의 흐름을 잡는 이런 걸 떠나서 회사에서 지금 NDA 진행 현황을 이제 이 정도면은 알려줄 때도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알려준다 그러면 HIV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든 악자에서 그러면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 회사에서 이런 부분만 해준다 그러면 HIV의 흐름이 상당히 좋게 바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